오늘 시장 상황에 이어서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 차장, 김민진 차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종목 얘기, 어제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과 얘기해서 근황을 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조 차장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야 뭐 항상 이 자리 지키면서. 그러니까 매일 뵙는데. 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월화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까지는 열심히 하다 가야죠. 아, 여쭤보길 잘했네요. 월화 자리 비우시는지 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월화는 이제 제가 월요일날 백신 맞아야 돼서 아, 네. 월화까지는 이제 좀 쉬게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황 짧게 들어봤고요. 오늘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나요? 사실 오늘은 종목을 아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종목군들, 특히 이제 오늘 이슈가 될 만한 종목군들을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자세하게 좀 알아볼 기업은 하나솔루션과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어, 소원산업 이 세 개의 기업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살펴볼 기업들을 어제 이제 알테오젠의 라이센싱 아웃한 약에 대한 임상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실은 현대 이지웰이라는 복지회사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이제 차 판매 회사, 라이프 시멘틱스 이쪽도 이제 보고서가 오랜만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 저희 종목 얘기하는데 차장님 백신 얘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네요. 아직 민방위 안 끊었느냐고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서 저는 운 좋게 이제 수혜를 받게 됐어요. 백신 공,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고요. 그럼 종목 얘기 빠르게 좀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이제 살펴볼 만한 리포트 세 가지 종목이 주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솔루션이랑 두산인프라코어는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고 반면에 송원산업은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송원산업은 오늘 신규 커버리지 리포트가 나왔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제가 이 회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왔고 왜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유지가 안 되면 이 회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두산인프라코어 들고 나왔고 하나솔루션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오랫동안 좀 쉬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럼 쉬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솔루션을 들고 나왔다라는 점 오늘은 뭐 좋다라기보다는 최근 주가가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해당 종목건으로 들고 나왔는데요. 하나솔루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이 회사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학제품 쪽 그리고 이제 태양광 모듈 이 제품을 만들어내죠. 제가 예전에 이제 OCI 말씀을 드리면서 OCI가 좋은데 다른 태양광 업체들 왜 안가요 이거 질문 주시는 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다른 시간에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YNCC와 하나종합화학 가치가 여천 쪽하고 이제 하나종합화학이라는 관계회사 쪽에 대한 지분 가치 재평가가 기대될 것이다라는 거고 최근 친환경 업종 반등이 있었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반등이 못했어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큐셀이 태양광 모듈 하는 회사죠. 모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폴리실리콘이라는 최초 원자재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둥 형태로 만든 것이 인곳입니다. 그리고 그 인곳을 얇게 둥그렇게 썰어내는 게 웨이퍼예요. 여러분들 웨이퍼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동그란 판대기를 잘라서 이제 패터닝 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예요. 그 웨이퍼고 그 만들어진 칩셀을 묶어서 만드는 게 모듈입니다. 이 작업들이 거쳐서 이제 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듈이라는 것은 앞에 반도체, 웨이퍼, 폴리실리콘 이것이 이제 원재료잖아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때문에 신장지구 쪽 뭐 이런 쪽에 폴리실리콘 사용을 안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번외 국가 쪽에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죽었어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은 모듈 쪽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웨이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하나큐셀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동사의 이제 주요 제품군 중에 좀 고부가치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맨류체인 쪽에 또 선두주자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효성 쪽과 더불어서 하나큐셀에서는 셀을 만들고 하나 에너지에서는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역시 이제 솔루션 부분을 가져가고 거기에 이제 케미칼 쪽 같은 경우는 뭐 기타, 플라스틱 제품군을 만들어서 수소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까지 해서 충전 시스템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은 이제 이 수소밸류체인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부분과 함께 맞물려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YNCC와 하나종합화학에 대한 지분가치인데 장부가 기준으로 봤을 때 YNCC는 3700억 정도 그리고 하나종합화학은 5300억 정도인데 이거 상장을 시키게 되면은 지분가치가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겁니다. 한화큐셀. 그러니까요. 한화솔루션이 작년도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친학년 관련주들이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 한화큐셀이 어마어마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세게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리포트도 관심 오늘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왜 떨어지고 있나? 아 그렇죠. 사실 이런 기업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부산인프라코 오늘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6% 빠지고 있어요. 근데 뭐 첫째는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이거 뭐 얼마나 많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5월 18일 날 만 원이었던 주가가 만 7천 원까지 왔으니 70% 오른 거예요. 70%면은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쪽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산중공업 주가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두산중공업이 오늘 11%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말 못하게 급등을 했죠. 26%인가 올라서 어제 마무리가 됐어요. 두술라라고 요새 이제 표현을 하죠.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급등을 했는데 왜 그럼 두산중공업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올라왔고 두산중공업 때문에 두산인프라코가 빠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용을 좀 다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두산인프라코는 신한금융투자의 황어연 애널리스트 성함이 좀 특이하시죠. 어연 애널리스트께서 사업회사가 PEI 3.5배밖에 안 된다. 밸류에이션은 분명히 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럼 옛날에 두산인프라코가 안 싸냐. 두산인프라코는 중국 사업 돌아오고 나서는 주가가 쌌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최근에 반응을... 제가 이 회사에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왜 급등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은요.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1분기에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2분기에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YOY 판매데이터인데 작년도에 4월달, 5월달에 기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 2, 3월달에 중국 어땠죠? 중국은 완전 폐허의 도시. 폐허의 국가. 왜냐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로나19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폭발했던 국가잖아요. 다른 국가들이 4월달, 5월달에 셧다운하고 문 닫았다고 한다면 중국은 1, 2, 3월달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1, 2, 3월달에 중국은 데이터가 안 좋았고 4, 5월달에 살아났습니다. 구수사기가 많이 팔렸어요. 작년도에. 올해는 작년도에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까 YOY 데이터로 마이너스가 찍히고 있어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가. 그러니까 본연의 사업은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YOY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작년보다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의 2분기 실적이 YOY로 안 좋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주가는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사업 외적인 요인으로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가 외적인 요인이냐. 여기 뭐 안 나와 있지만 결국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급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두산중공업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산인프라코가 분할을 합니다.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분할을 하게 되고 이 사업회사는 남아있고 그 위에 이제 중간지주사가 두산중공업하고 합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주들은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주식이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프라코어 들고 있으신 분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두산중공업 주가 급등을 하면은 두산중공업 주식을 받게 되니까 그게 이제 뭐 비중 때문에 다르지만은 지금 두산중공업 주식을 0.472주 정도 받는다라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이 만원일 때는 내가 한 주 들고 있어봤자 0.472주면 4720원짜리인데 지금 3만원짜리 주식이 됐으니 만 3천원짜리 주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세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가 물론 이제 사업회사의 가치 지분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급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회사의 가치가 뭐 나중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봐야겠지만은 지금 가치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뭐 한 4,7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1년에 버는 돈이 얼만데요. 1년에 뭐 몇천억씩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그거밖에 안 된다? 어마어마하게 싸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게 사업 이슈 때문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주가 급등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내용을 좀 보면은 인프라코어의 사업 예약 자체는 경고합니다.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판매량이 21년 픽아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보시면은 여기 꼭지 찍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떻게 보면은 올해에 짧게 승부를 냈어야 되는 기업인데 두산중공업 주가 때문에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꾸 투자 의견을 여쭤면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좀 관심있게 보는 거는 위험한 건가요? 사실 이제 사람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한 10백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두세 배 노려서 한 2년 3년 꾸준하게 업황이 개선되는 주식을 좋아해. 네. 라고 한다면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구사키 판매대수가 올해 픽아웃 찍고 내년도와 내년 물론 이제 이거는 전망치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사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식이죠. 네. 하지만은 올해의 연간 기준으로 최대 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두산그룹에 대한 이슈 이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죠. 다시 두산중공업이 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좀 나눠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봤고 세 번째 종목은 송원산업입니다. 오늘 주요 세 가지 종목 리포트 중에는 오르고 있는 네. 주가도 좋죠. 지금 오늘 뭐 한 4%가량 올라서고 있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사실 화학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라든지 금오석유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주가가 다 안 좋죠.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좀 흔들렸는데 오히려 송원산업은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석유화학 업체들의 증설이 걱정된다면 이라는 송원산업의 리포트 제목이었고요. 오늘 신규 커버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내용 좀 보면은 공급발 NCC 픽아웃. 이게 뭐야. 결국은 NCC가 공급이 늘어나서 NCC 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이나 업황 이런 것들이 픽아웃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슈들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회사의 제품군은 뭐냐. 산화방지제라는 것을 만들고 이 산화방지제라는 것은 PE라든지 PP 쪽에 들어가는 첨가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PE나 PP 쪽에 물량이 늘어나면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물량이 언제 늘어나냐. 회사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동률이 높아져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가동률이 피카치를 찍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들이. 더 공장을 지어야겠죠. 공장을 더 지으면은 좋아지는 회사예요. 근데 제품을 만들어지는 회사는 공장을 나 혼자만 지으면 좋아요. 나 혼자만 짓나요?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전 세계 회사들이 다 짓겠죠. 그래서 업황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지었는데 다른 회사들도 다 지으면은 업황이 좀 떨어지고 이게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건데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량들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원산업이 약간 흔들렸었던 이유가 1분기의 실적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송원산업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오너께서 돌아가셨는지 아마 이세경영 체제로 이제 밑에로 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율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니라면은 제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혹시나 제가 정말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좀 털어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약간의 1분기에 뭐 원가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업황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NCC의 증설이 과거보다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2023년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송원산업은 글로벌 산하 첨가물 2위 업체예요. 점유율이 한 20, 한 2, 3% 정도 되고 1등이 이제 바스프라는 글로벌 가장 유명한 화학회사 중에 하나가 50%인데 얘네 두 개에서 아무리 늘려봤자 지금 물량을 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좋죠. 거기에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22년 하반기까지 주요 제품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들이 2분기에도 이어지면서 2분기는 거기에 성수기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매출 2위 제품의 판가도 4월 1일부터 인상을 했어요. 2분기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보시면은 유난류 수요 증가 송원산업의 가동률도 지금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아지는 것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화학조들 조정받고 있지만 송원산업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오늘 주가만 봐도 다른 화학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송원산업은 3% 오르는 거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목들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짧게 관심 가져볼 만한 리포트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우선 알테오젠입니다. 우선 이쪽은 제가 주가부터 한번 4종목 다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어떤 주가 흐름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오늘 3%가량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라이프 시멘틱스가 좀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리고 현대 이지웰 이 회사는 이제 복지 서비스하는 회사고 마지막으로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입니다. 두 개는 올라오고 두 개는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인데요. 알테오젠은 이제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내용을 뭐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이제 진홍국 수석께서도 워낙 예전에 알테오젠 리포트 쓸 때마다 사실 주가가 한 번씩 들썩였기 때문에 알테오젠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기술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술 수출을 했으면 그 사관회사가 이 기술 가지고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그러니까요. 이게 임상을 안 하니까 이거 나중에 기술 반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증권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전임상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특히 이제 항암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임상이 1년에서 2년 걸린다. 지금까지는 전임상 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항암 쪽으로 SC 제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맥 주사로 맞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링을 꺼놓고 있으면은 그런데 이제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꾸면은 딱 맞고 끝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이 SC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알테오젠인데 그 항암제 쪽에 대한 임상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SC 제형으로 바꾸는 것은 오리지널 약 대비해서 첫째 효과가 그냥 많이 안 떨어지면 되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은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랜만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주가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다음은 이제 현대 이지웰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 쪽인데 저희 회사는 이제 복지 카드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더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카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저희는 이제 월급을 더 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월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더 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복지 카드라는 것을 주는데 그럼 그 복지 카드를 어디에 쓰냐면요. 여러분들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30% 정도는 어디에 쓰냐 인터넷? 어 맞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지 카드 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온라인 쇼핑몰을 제공을 하는 게 현대 이지웰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쪽에 복지관에 들어가 보면은 한 5천여 개 회사들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살 수 있는 제품분들을 현대 이지웰이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약간 어려웠었는데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작년에 기저가 좀 높았거든요. 하반기에 왜 좋아지냐 복지를 타 회사에 맡기는 구조가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회사가 만약에 복지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막 복지 회사들한테 아니면은 그 물건 파는 회사들한테 우리 회사 들어와서 사이트 구축해 우리 회사만 해 이러면은 사실 뭐 몇 개 회사가 들어오겠어요. 물건 파는 회사가. 그러니까 이런 데 맡기는 것들이 오히려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도 안 해도 되고 편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회사가 이지웰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이지웰 폐허였고 그 다음에 이지웰로 이름을 바꿨다가 현대 이지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현대 이지웰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더 이제 현대의 수혜를 바꾸자. 현대 이지웰 하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현대 그룹 주로 현대 백화점 그룹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현대 백화점 그룹 쪽의 직원들도 이제 복지 포인트를 현대 이지웰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캠핑 마켓이 늘어났다는 점 기대감을 가져가볼 수 있겠고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회사는 원격 의료 쪽 관련된 기업입니다. 최근에 저는 이 의료 플랫폼 기업 중에 이지케어텍이라는 회사 제가 한 1, 2년 전에 참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원격 의료 쪽에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솔루션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라든지 이런 쪽에 매출력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해서 밀렸어요. 최근에 좀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고 기대감은 있는데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멀리 봤을 때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은 도이치모터스인데요. 최근에 이제 박재경 찬장께서 중고차 가격 인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죠. 네 맞아요. 중고차 가격 인상이란 얘기는 차가 수요는 많고 팔 차가 없으면 가격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외제차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대기가 생기죠.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예전에는 BMW하고 미니만 했었는데 포르쉐 라인업 추가했죠. 그리고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 그렇죠. 제규어 랜드로버 타고 싶은 차들 그러게요. 포르쉐 포르쉐 같은 경우는 뭐 인기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서 매장에 딱 대기 걸어놓으면은 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기네요. 어떻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저만 없나 봅니다. 요새는 또 뭐 한 20대 30대 분들 또 외제차 모션도 엄청 많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 결국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차 라인업을 높여나가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고차 단지도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중고차 단지 쪽이 굉장히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올해 뭐 코로나19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도이치 오터월드의 전반적인 흐름도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적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이 회사 아마 분양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을 시키면서 실적이 너무 뛰었어요. 올해 YOY로 실적이 엄청난 성장을 보인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정률에 따른 실적 반영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영업상에 따른 반영이기 때문에 올해가 훨씬 더 건장한 실적이다라는 거고 이러한 실적들을 반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기대감을 가져가야 될 기업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들은 다 살펴봤는데 앞에 제가 박정은 차장님한테 살짝 물어봤더니 김 차장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큰일 났네요. 진원국 스석과 저희 바이오젠 얘기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게 저는 사실 승인 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승인 났다는 얘기가 들었고 오늘도 지금 의약품 쪽이 강세더라고요. 어떤 것들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시장 봐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저도 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이오젠 주가 한번 찾아봤어요. 7일 승인인데 바이오젠이 주말간 사실은 장중 좋았었고 시외가도 좀 올랐고 어제 이제 과연 어떻게 될까 봤는데 38% 정도 급등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두카누맙 아마 이름이 아두카누맙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치매 치료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얘기를 했지만은 치매 첫째는 치매 치료제가 어려운 게 치매가 왜 걸리는지를 몰라요. 우리도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암이 왜 걸려요? 이러면 스트레스요. 유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암이 왜 걸리는지 치매가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치매 환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뇌에 뭐가 많이 껴있더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봤더니 치매 환자들은 나중에 봤더니 그거를 안 생기게 만드는 물질을 도출을 해보면은 치매가 안 걸리지 않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치매 관련주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두카도마비 그것을 안 생기게 만드는 약인데 진홍국 수석께서도 얘기를 하시지만은 치매 치료제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리고 중증 치매나 이런 것들이 걸렸는데 다시 돌아온다? 이게 사실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홍국 수석께서도 경증이라도 아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다. 추가적인 도출이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뭐 제가 미국 FTA에서 어떤 식으로 승인을 내드렸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뭐 그러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내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 저희는 뭐 여러분들 훨씬 더 관련주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시면은 피플바이오라는 회사가 가장 선두 기대감 있는 기업이었을 거고 피플바이오. 그렇죠. 진홍국 수석께서는 피처캠을 얘기를 해주고 하셨어요. 저희 방송에서 어저께 그저께 최애만 보셨어야 됩니다. 최애만 할 때 퓨처캠을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두 번째가 퓨처캠이었고 메디프론이라는 기업도 내 관련지라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다 아쉽게도 시가를 찍고 크게 은봉이 나왔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돌발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까지 같이 살펴봐 주셔서 오늘 감사드리고요. 좀 길게 대포차 오늘 진행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방송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50분 변함없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